미국 북가지에 위치한 썬더힐 5마일 코스의 홀주행영상입니다. 썬더힐은 참고로 미국에서 가장 안기있는 5마일 정도 로드코스를 달리고 있고 이 영상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국말로 보이스오버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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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서 너무 일찍 너무 급하게 너무 빨리 90마일대로 진입을 해서 바로 스핀이 났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